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역대급, 정말 심쿵주의보,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 배고프니까 일단 간단하게 먹는 것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페코와 홀리카홀리카가 콜라보한 신상입니다. 심지어 출시가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세요. 맛있는 페코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에 홀리카홀리카 신제품이 페코랑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봉지에 있는 6살짜리 귀여운 페코는요.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와우. 페코와 포코라고 합니다. 와,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뜯지, 얘를? 하드커버 쿠션 퍼프 스윗페코 에디션인데요. 퍼프가 4종인데 미쳤어요. 페코 덕후들이라면 심쿵할 건데요. 이거 퍼프예요. 우선은 퍼프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쫀득쫀득해요. 두께감이 두껍거든요. 저는 진짜 이번 패키지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보고 약간 소리 질렀거든요. 어머나, 사야 돼. 그냥 다른 쿠션에다가 넣어서 걷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는 페코짱 퓨어 에센스 젤리 마스크 시트 딸기예요. 진짜 안에 뜯으면 젤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 마스크 팩도 안에 있고요. 이 마스크 팩은 장당 2,000원인데요. 여러분, 만 원 이상 구매 시 이 마스크 팩을 준다고 합니다. 어머나. 다음으로는 오일 페이퍼인데요. 그냥 기름 종이가 아니라요. 안에 사탕 종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파우치 잇 아이템인데요. 완전 귀여워요. 그다음에 립밤 두 종류가 있어요. 체리 베리 컬러랑요. 또 하나는 피치 베리 컬러. 향도 너무 좋아요. 어머, 향이 진짜 좋다. 여러분, 뭔가 달달한 과일 향 더 쿨하면 미쳐요. 대박이에요. 이번에 페코 에디션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안에 제품 하나하나마다 그 제품 이름에 맞게끔 향이 다 달라요. 어머, 되게 부드럽다, 발림성이. 1호 체리 컬러는 완전 레드 컬러고요. 2호 피치 컬러는 약간은 코랄 계열이에요. 얘는 루미나이저라고 해서 하이라이트 제품인데요. 뭔가 바세린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약간 하이라이트 광보다는 그런 광채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바닐라 향, 아니면 약간 좀 보습제 대신에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얘는 노세범 팩트인데요. 헐, 노세범? 일단 너무 귀엽다. 얘 진짜 귀엽다. 파우치템으로 딱일 것 같은데요. 파우치템은 예쁘거나 귀엽거나 근데 얘는 둘 다 너무 예뻐. 지금 대왕 봉지 하나 남았어요. 쿠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를 뜯어볼까요? 오늘 이게 어떻게 뜯니? 오, 진짜. 대박! 헐!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 페탈 컬러인데요. 근데 얘가 진짜 실제 우유 꽉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양쪽으로 열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이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홀리카홀리카 제품으로 수정을 살짝 해볼게요. 팡! 묻혀줄게요. 팡! 배꼽 팡! 오, 되게 촉촉하다. 약간의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되게 촉촉한데요? 얘가 기존 쿠션보다 더 촉촉한 느낌? 근데 굉장히 얇게 발려요, 지금. 지금 작은 잡티들은 다 커버가 된 상태고 얘 지금 살짝 광나는 게 되게 피부 표현이 예뻐요. 지속력이나 이제 무너짐은 제가 한번 써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쿠션만 발랐을 때는 진짜 촉촉해요. 아, 여러분 이 쿠션의 가격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치킨을 먹지 않고 얘를 득템하겠어요. 제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카라멜인 줄 알았어요. 안에 페코가 응? 하고 있어요. 얘는 가장 놀랐던 게 일단 이거 여는 순간부터 냄새가 확 나거든요. 달달한 딸기 시럽향? 발색도 꽤 괜찮은데요? 데일리 메이크업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밀크 카라멜인데 그럼 얘는 약간 카라멜 냄새가 날 것 같은 느낌? 어, 얘 진짜 카라멜 냄새가 나요? 어머, 얘는 구성 조합이 진짜 좋다. 일단 붉은기가 없어서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붉은기가 거의 없어요.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러셔 3종 세트입니다. 얘는 멜팅 체리 컬러입니다. 얘는 두 번째 멜팅 오렌지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멜팅 딸기 컬러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거는 멜팅 체리 컬러인데요. 오, 발색이 되게 잘 올라가는데요? 되게 예쁘다. 지금 사용하는 건 체리 컬러거든요. 아, 귀여워. 어떡해. 색깔 진짜 예쁘다. 되게 촉촉한데 물방울 틴트 밤 4호 체리코 워터, 카라멜 워터 두 가지 컬러고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교문 프리패스 틴트라면서요? 이걸 바르고 교문을 지나가면 절대 걸리지 않는데요. 이 정말 입술에 착붙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내 것 같은 입술 색깔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되게 상큼하게 올라간다. 컬러 진짜 예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드크림 3종 세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얘 있잖아요. 정말 레알 필수템. 거울 보고서 소리 질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사은품으로 나가는 애라고 해요.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요. 무료 증정이고요. 2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때는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쿠션을 하나 더 사가지고 얘를 더 득템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홀리카홀리카랑 페코 콜라보레이션요. 5월 3일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저도 5월 3일에 매장으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 매장에서 만납시다. 오늘 정말 팬심으로 가득 찬 페코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아래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